오늘 은혜받고 성취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블리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서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 에바다를 외칩시다. 영적 에바다를 외칩시다. 아멘 이것을 말씀 가지고 치유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영구 런던에서 진행된 유럽 전도 집회와 유럽 렘드 집회를 마치고 어제 기고를 했습니다. 유럽에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지요. 영국의 모리서 선교사 또 체코의 또 우리 김요한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이번에 렘넘트들 보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모리서 선교사 교회에서 대낼 챙이라고 아주 큰 힘 있는 엘리트가 있고 또 수민 또 이분들은 무역 또 국제 개발 국제적으로 그렇게 수임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그 교회 중직자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현재 연구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장노님, 안식사 자녀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회 출신인데 남편이 뇌과학자예요. 하바드에서 뇌과학 연구를 하다가 지금 좀 더 조건이 좋은 독일 미년에서 뇌과학을 공부하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뇌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바드에 했을 때에 매일 뇌과학실 바로 옆에가 기숙사래요. 하바드에 기숙사인데 기숙사에 앰플란스가 매일 밤에 온대요. 앰플란스가 매일 밤에 왜 오냐 그러니까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매일 밤 일주일에 한 분이 아니고 매일 밤 앰플란스에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거의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할 만큼 어려움이 많다. 깜짝 충격, 알고는 좀 있었지만 충격받았지요. 그래서 뇌과학을 통해 뇌의 연구를 많이 통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부인 정인의 출신은 또 전국 세계에 또 수학을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네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 3년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수학을 푸는 수학이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그래서 한국에 깍고 있는 것까지 와가 특강과 했다고 그래요. 강남에 학생들이 다 잘하는데 영어 다 잘하는데 수학이 어려워서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의까지 하고 전국 세계에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올렸더니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고 영원 청년에 출신해서 대리 대단히 반가웠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 뿐만 아니라 늘 앉아서 유목사님하고 오는 랩런터들 보고를 봤는데 보면 세계적인 인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영국에서도 세계의 보고말을 위해서 우리 랩런터들을 이렇게 훈련을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있구나.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그런 인물들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강수구 안에서만 우물 한 골창이 같이 놀지 마시고 눈을 확 여셔야 돼요. 그래서 랩런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순에서 생각하면 좀 구름 같은 얘기죠.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월드이스타들로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저는 선교환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미국 알류도 박사원을 하고 그걸 시작으로 파키스탄 캠프 집회 일본 전도 캠프 이어서 바로 유럽 전도 집회 랩런터 집회가 이어지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그냥 돌았던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았어요. 참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한 점심을 먹고 한 5시간 전인데 숙소 호텔 들어와서 좀 이렇게 짐을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띵해요 그러더니 아이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눕지를 못하게 해서 누우니까 더 어지러워서 서서 한참 서서 있는데 한 30분 서 있어도 띵하게 안 풀려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막 비서실에서 이야기를 해가 앰뷸런스가 왜냐면 앰뷸런스가 안 오면 진찰도 못 한다네. 연구회는 한 4, 5시간 기다리는데 4, 5시간 기다리면 비행기 못 타요. 그래 앰뷸런스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래 뭐 그래 해라 그랬더니 앰뷸런스가 큰 앰뷸런스가 아니고 조그마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신청해도 먼저 와본다요. 이렇게 딱 해보더니 별 문제 없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구나. 나는 혈압이 좀 있어서 혈압이 높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 정상이고 별로 별 문제 없습니다 해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컨디션이 그렇게 평소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미루자.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세계 선교 대회예요. 그래서 아마 세계 선교 대회가 끝나면 우리가 특세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한 두 주 연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설 수 있는 단어는 신묘 막적하다 라는 그런 단어밖에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교회는 참 인위적으로 인간제의 머리 굴려가면서 무슨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고 안 열어면 안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이란 것은 어른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리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산칠라나 오천정조 봉오마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이 미션이기 때문에 이 미션 실현이 되는 이 플랫폼이 되는 여원교회 이 사역 방향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기도가 모든 방향이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검톨시대를 통한 이 후대 양성과 세 가지 떨입니다. 제가 토요일 지난 금요일날 검톨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후대인 랩런터들을 랩런터가 가장 기아죠. 오늘 찬양처럼 랩런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기하여 조사사 늘 수백 수천 번 불렀지만 묵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왜 또 듣게 하시나 랩런터 위에 우리 후손들이 이 지역을 이민족을 전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마는 데 세인받게 하여 조사사 세밀하게는 차세대 성교사까지 하겠다고 훈련받는 이런 지금 랩런터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에 나는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간표는 내 인생 어디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 지금 검톨시대에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다예요 지금 공부 잘한다 못한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주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역은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세 가지 들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 교회 자체가 세 가지 들이 딱 형성되어야 돼요 아이들의 들 이방인의 들 치유의 들 아이들이 마음껏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그렇게 신약성할 수 있는 그런 들을 딱 만들어주고 이방인들 지금 다민족들이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생산되지 않고 후손들이 나지 않고 아이들 아예 낳지 않아요 0.5%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에도 옛날에는 길에 청년들이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 노인들이 많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나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1230 이방인의 들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들 이것도 하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올 때 전부 다 일시 일하러 오지만 다 가난한 나라예요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이 아시아에 한국 일본 홍콩 칭가포리 싹 다 가난 200불 300불로 살아요 200-300불 그래서 산다니까요 우리 갔던 박시스탄 100불 200불 우리나라 돈을 10만원 20만원으로 살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한국은 꿈이요 꿈 한국에 와서 200만원 번다 한 달이라면 10년치 1년치를 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올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영국 오래 돼가지고 2000년치 1년치 돼가지고 술이 안 닿고 참 리볼들리 안 닿고 도로고 건물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dating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워 찾기도 어려워 관광객들이 오래된 도시라 많이 놀려오는데 화장실 하나 없어요. 범인 온 곳 그 수천명인데 화장실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상상 못합니다. 영국 미국 전세계 우리나라가 최고야 할 사람이에요. 병원 커피 마켓 그름만 가면 엄맛 같아요.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유목사님이 참 세상 한국 이외에 도대체가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축복하셨냐. 유일한 세계 선교하라고. 그거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은 가난할지 몰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 문제 잡혔으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 속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어느 하나가 독립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검토일 시대에 활성화하는 교회가 아이들들, 이방인의 사역은요. 국내와 있는 다민족 사역들. 이들이 나중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내 집이 와 있는 것처럼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영직 분유기 시스템을 우리 갖축하여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뜰 남녀노소 빈부기 전 상관이 없이 누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뭘 오면 배고프니까 밥이나 주고 선물이나 주고 그런 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원색적 보험가 있는 우리 교회가 그들의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랩런트와 다민족 모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플랫폼 절대망대가 돼야 된다. 이것은요. 어느 누가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나와 있는 것이.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국음 15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본익의 여인을 사건 이후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다양한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치유의 뜰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특별히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다친 인생을 사는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극단적 전환이 일어나버렸다. 예수님께서 본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장의 불신 영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치유의 뜰 사역을 하는지 답을 주셨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육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치유, 회복,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정말 그런 메시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치유에 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예운교회는 공동체, 모든 복음 공동체 예운교회는 복음 치유 공동체래요. 예운교회 들어왔다. 새 가족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첫 마디가 예운교회에 와더니 어떻게 교회가 웅장하고, 뭐가 웅장한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의 표정이 왜 그래 밝은지, 왜 그래 친절한지 그게 전부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은 교회의 덕징이에요. 치유 못 받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 치유받은 치유 공동체, 제자 공동체, 복음 공동체 하면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편안하게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단기 결석자들 새 가족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제대로 보기가 좋아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가족 우리 또 단기 결석자들을 초청을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전후 사람들이, 지역장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렇게 모셔왔는데 치유돼야지, 심어돼야지, 세상이 어디 가도 듣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것들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현장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정거의 길을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열려야 할 현장 보는 눈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불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수로본에게 여자의 정말 못말리는 믿음이었죠. 수로본 여인 올 수이다 많은 개들도 상의했더니 부수리에 먹습니다. 이게 못말리는 믿음 자존심을 건드려도 온갖 구박을 다해도 상관없이 못말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방지역에서 또 한 분의 치유사역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확실하게 이방인도 구원 받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방인들 역할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병자 말할 수 없는 오늘 고통 속에서 생활에 와 있는 이 병자 자신만의 다쳐진 세계 안에서 괴롭게 살아온 이 인생 지금처럼 농인들이 말이죠 수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보험을 받고 보험을 전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수화도 없어 영상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다쳐버린 어두움에 이런 있는 농인 그런데 본문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장애를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장애자예요 영적 장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열두 가지 인간의 운명에 그대로 빠져서 장세기 3장 속에 헤매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지금 장세기 3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못 깨달아요 세상 뉴스는 세상 말은 금방 알아듣는데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요 세상적으로 박사라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영적인 말만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일관섭리 자연만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낮 이 자연만 봐도 아 창조조가 있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일반 섭리만 봐도 아 창조조가 살아계시구나 창조조의 섭리가 하늘에 가득 차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저절로 다 저절로 다 진화됐겠지 뭐가 진화됐습니까 원성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원성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냐고요 이런 엉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발악을 하는 모습 이걸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생략하고 번성하며 참 행복을 누르시는 존재가 가스들과 엉켠기에 그냥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이것이 이 운명이 하나님 없다는 사람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냐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 없대요 불신자들의 운명 그래서 행복합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다쳐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영적 무지로 꽉 박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뭐냐 전독 캠프예요 견고한 사단의 이 망대를 박살내는 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치유드린 이 예배 현장으로 데려와야 할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 만 2025 4대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을 지금 펼쳐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3.1조 3운동 이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는 4천망대 운동 2.37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 가족의 장막터를 넓히는 곤륙 전도 운동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응답을 통로가 여기서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응답 속으로 여러분 사실적으로 들어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지금부터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를 준비하라고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게야 조사사 하나님의 일은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약 붙잡고 기도가 이끄는 것이에요 언약 속에 기도 이끄는 삶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게 뭐가 있어요 낙심할게 뭐가 있어요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언약의 미션을 주신 후에 마가다라빵을 모여서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다 어디에 건방지게 하나님 일을 자기 머리로 합니까 자기 지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제자들은요 예수님 마신대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빵 이만 성령 강림 후에 이제 놀라운 사역을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있는 사람으로 승인 받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역은요 한계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4가 중요합니다. 24. 기도할 때 성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는 초월적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것이 25입니다. 25. 이 기도는 영열을 힘입어서 은약적 도전할 때 인생 작품이 만들어진다. 아! 하나님 서신 때가 있으니 맞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머리가 띵어 또 어지러워서 서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물었다니까요.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오늘로 끝난다니까. 바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시간도 따라가는 겁니다. 영혼의 기도 속에서 굳게 닫혀있는 이 현장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열려지고 성리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장막털을 넓히 쓰기를 체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치야 할 영적 에바다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뒤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니 하늘을 대시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말씀으로도 간단히 치유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를 그렇게 하십니다. 따로 불렀어요. 손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침으로 그 사람의 혓바닥에 그렇게 묻혔어요. 그렇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무슨 민간요법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냐? 그 바쁜 예수님이 수 없는 사람이 밀려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시고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사람은 지금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도 못 들어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수화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하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로 손으로 손으로 잡고 해주면 이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감각으로 감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거의 20년 동안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각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필리필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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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만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후에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고 원회에 오면요. 아주 깊은 탄식을 했어요. 아주 깊은 탄식.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못 듣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 받는데 이걸 못 듣니까 탄식하시고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탄식이 있다는 사실이요. 보통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들어야 살아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그 큰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것이요. 아픔을 공감했다는 것. 히브리 사장 10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우리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시는 분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신 분이에요. 대저상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직접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십자가였어요. 그 아픔을 직접 처음에 더 이상 인간의 고통은 십자가 죽음 고통에 그보다 더한 거 없습니다. 손에 있는 손톱을 뺏버리는 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손톱을 잡아서 깡패들 제거권이 나오잖아요. 막 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이 짤리고 다리 짤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몸에 못을 쳤어요. 피가 빠지고 물이 빠져 말라 죽이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여러분의 고통 십자가 고통 게임도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지극히 사랑했던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저주 무거운 짐 다 대신 질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유하심을 받고 그때그때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단기결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아는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금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사실 치유사역은요 어떻게 해요? 공감으로 시작하죠. 공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치유는 공감할 때 일어난다. 탈모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 발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어요. 인자했던 한 할아버지가 암이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고 난 그날부터 갑자기 성적이 매우 난폭해졌어요.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욕을 막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의사들 그 간호사가 포악하게 되었어요. 전문 상담사가 와서 상담야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아이가 평소 때 할아버지하고 말똥무가 되어서 장난 돈 치고 할아버지하고 놀았던 이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2, 30분 동안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인자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할아버지가 변화된 걸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했는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요 저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병들이 있어서 같이 울다가 왔어요.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이 아이가 함께 공감하며 울었다는 거죠. 그 아픈 마음과 생각이 그 우는 순간에 다 치워둬버려요. 지금 우리가 펼쳐나는 권력 전동운동도 공감해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공감이 안되면 마음이 안 열리죠. 내가 뭔가 보이지러 왔다. 아무 의미 없죠. 공감하는 마음 3일도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때 활성화가 일어난다. 공감대. 맹령하듯이 설교하듯이 자기는 뭐 완벽화처럼 타락봉하듯이 아무 소용없어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더 그 해에 손에 대시며 하늘 우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픔과 이 고통을 함께 느끼신 후에 하늘을 우르러 바라보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다. 열리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라.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라.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라. 이 치유 메시지죠. 치유 메시지.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시자마자 마치자마자 놀라운 치유의 증거가 임했습니다. 이 사람의 닫힌 귀가 열리고 해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 지금 에바다 에바다 음성을 들여야 할 불신 영혼돌이 현장에 꽉 차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늘 자기도 모르게 사단 종료로 하다가 끊임없는 우리 방황을 하다가 헤매고 있는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영적 에바다를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의소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죽어서 천당은 말 끝없고 이 땅에 살면서 인생에 확실한 답과 결론을 낼 수 있는 모든 해답이 되는 예수 그의소를 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내가 행편이 잘되든지 못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에바다를 외치가야 좋으사사. 여러분이 영의 입을 열게 되면 불신 영혼들의 기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면 기구가 열릴 것이다. 이런 사실적인 현장 변화를 체험하면서 4대 장막탈 넓혀 나가는 기억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로 평가되고 있는 빌리그람 목사님 과거 한국에 와서 큰 전도 대회를 했을 때 한 기자가 해결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당신들은 수없이 많은 돈과 경비를 들어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차라리 사회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 이 전도 대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대회를 치르면서 드린 모든 경비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 이걸 우리가 붙잡아 우리가 파키스탄에 그렇게 대형집회를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듣게 하기 위해서 빌리그람이 한국에 와서 대형집회를 할 때에 수많은 사안들이 영접하고 그야말로 거기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수년 수십년 후에 보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내가 학생때인데 그때 내가 손 들고 영접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중직자가 됐다고 하는 간증이 많이 들었어요. 빌리그람은 몰라요. 그때 현장에서는 몰라요. 수년 수십년 흘른 후에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회하면서 대형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분명히 지금 당장 아니 5년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박시단 살릴 전소가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영접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못 깨달았던 이 답을 이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목사들 집회할 때나 대형 집회할 때나 마찬가지로 영접 메시지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왜 빌리그라미 그렇게 하더라. 영접 메시지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영접 의미가 뭐예요? 영접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유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 내가 곧 길이 어질러 생명의 나로 말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없다. 천국 지옥은 노감 생명 체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지옥은 아버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러 왔다.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아멘 모두 38자 해서 해방 모든 고통에서 다 해방 죽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게 선지자 최상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길자 대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신분이 바뀌어 마귀 자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주권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권세를 주셨다. 천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다. 세계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천국 신분권자로서 도장찍어 주셨다. 간단한 하나님이 치사하게 무슨 인간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시간 요구합니까? 돌 요구합니까? 노력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 영접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오늘 우리 사족들과 단계글자들은 다시 이 시간 이후로 또 장소와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영접하시고 잔여를 누리는 이 신부들 근세를 마음껏 누리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슴 하나예요. 현장에 부신 영혼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 참복음을 받아들이시도록 오늘 본문의 병자는 직접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 역할을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치유의 뜰이 되었어요. 내가 치유의 뜰이 되었어요. 이제 회복의 절대 망대를 당당하게 세우고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치유받고 치유의 뜰이 되기도 와 주옵사사 열려야 될 영의 눈을 열어줍시고 열려야 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는 주님의 새로운 에바다가 있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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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